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프라이터입니다. 오늘 성탄을 잘 보내셨나요? 빛나는 성탄 오늘 잘 보내셨죠?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. 옥상에 수돗물이 다 얼어가지고 열선을 사다가 똘똘똘 감아놨더니 하루만에 녹았어요. 이제 물이 나오는거 있죠? 옥상에. 그래가지고 지금 물로 한번 싹 청소하고 내려왔어요. 이렇게 이제 성탄도 오늘 이제 또 지나고 또 이제 연말이 며칠 안남았죠? 이제 올 12월은 또 1년동안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또 다음해를 새해를 맞이해요. 또 우리 모두 또 열심히 또 우정을 나누고 서로의 안보를 전하고 또 그러고 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. 항상 건강하게 기분 좋게 항상 좋은일 소망하는거 소망성취 잘 하시구요. 또 한해를 또 맞이해요. 또 연말 마무리들 다 계산해서 다 마무리 잘 드시고 세금이야 뭐야 뭐야 해가지고 나가는 것도 많을거에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또 마무리 하려고 지금 마무리를 다 정리를 하고 있답니다.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전년도에 크고 작은 일들 많은 일들 안좋았던일 좋았던일 모든거 다 정리하시고 잊어버리고 좋은것만 생각하시고 또 우리 앞으로 또 열심히 살아봅시다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웬만한건 다 털어버리시구요. 오늘도 12시간 넘었어요. 그래서 마무리하고 또 이 방은 또 그렇게 고도로까지 얼었던 아이인데 어제 오늘 이렇게 또 안전하게 잘 지나갔답니다. 옥상도 그냥저냥 잘 지내고 있어요. 난로를 좀 펴줬으니 먼지는 않고 잘 견디고 있답니다. 여러분 항상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열심히 사세요. 다음 여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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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